내 손 덤린 열을 거부할 수 없이 가면 이 느낌에 빠져버린 나를 낯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저희도 크게 크게 하면서 손끝까지 해서 진짜 위협적이게 이렇게 한 것들이 있거든요. 이걸 한번 배워봐봐. 늑대의 디테일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모양을... 오케이! 초면에는... 되게... 되게... 되게 강렬하게... 여기에... 이게 늑대의 손톱이 있잖아요. 손톱으로 점프를 해서 쫙! 할켜줘야 돼요. 거북 팔 수 내려서 쭉 당겨요! 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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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주 펴준 다음에... 여기서 웨이브 부분 틀러 가야 돼. 웨이브 몸을 쭉 펴줘요. 쭉 펴줘요. zin 이렇게 뒤에 와야 돼! 이렇게 생각하고요... 이렇게 여기! 웨이브 아 웨이브? 알죠 형, 이거 이거 이거! ader 어 mix 언니 어 sea a dég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시고 몸을 다시 이쪽으로 펴져요. 고개는 약간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본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뻗으시고 뻗고 반대쪽으로 싹 당겨주는 거예요. 이 낚아 채는 거예요, 이렇게. 아 이거 좀 봐야 되네. 넷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네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너 이리로 하셔요.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3, 4, 5, 6, 7, 8 3, 4, 5 5, 2, 5 2, 3, 4 3, 4, 5 3, 4, 3, 4, 5 5, 1, 2, 3, 4, 5 6, 7, 8 1, 2, 3, 4, 5 6, 7, 8 1, 2, 3, 4, 5 아 이제 잘 몸이 안 따라오죠.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배우지만 사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랍니다. 나도 숨 차는구나. 얘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닌 척 해보지만 자꾸만 이쪽으로 계속 아닌 척 하고 있어요. 자꾸만 이쪽으로 오게 돼있어. 자연스럽게. 계속 아닌 척 하고 있었는데 요즘 안무가 뭔가 디테일이 많아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 경극에는 또 굉장히 잘 어울리죠.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 형은 늑대의 디테일을 이용해서 학의 디테일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 그래 그래. 쫙 폈다가 폈다가 멈추렸다가 딱 펼치고 펼치면 날개 같다. 네 펼치면 날개 같다. 이런 동작을 응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맞췄던 건데? 많이 있죠. 너 옛날에 그래. 비보기 때 옛날에 너 전사유회 아니냐 이거? 네 스토리다. 뭐 할라고 하죠. 뼈 소리가 뼈 소리가 헤헤 옛날이여 오늘 아래 체리문이